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 정부와 신도시 반대측 주민 사이의 대화는 어디까지 와있고, 또 대화는 계속되는데 반대 수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의 주민 설명회 실력 저지로 무산을 시키고, 이어 지난 25일에는 해당 지역 통장 등 주민자치위원 192명의 집단 살퇴 발표까지.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주민 반대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습니다. 하남교산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석철호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와의 대화 창구 여전히 열려있는 건 맞습니까? 네, 열려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3개월 동안 매 격주로 국토부 공공추진 김규철 단장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진전이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이 있질 않아서 주의 대책에서는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투쟁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는 더욱 강력하게 투쟁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발표 이런 걸 봐서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을 전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계속해서 갖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철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소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국토부와 정부를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창구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